여러분은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. 이거는 나도 벌칙인데? 아 왜 단체 벌칙을 맞는 거야. 주세요 뒤에. 왜 피해. 안 피했어 안 피해. 야 근데 윤호는 청량고추 먹고 뽀뽀하는 거지. 자 여상 씨. 잘 다르겠다. 자 여상 씨. 잠깐만. 나 얘한테 처음 받아 보는 거 같은데. 아 이거 좀 귀하네요. 청량 뽀뽀 진짜. 자 귀한 자료입니다. 뭘 뽀뽀. 그렇죠. 다음은 사람이. 청량고추 향이나 할 수 있어요. 청량. 안 하셨죠? 큰일 났다. 형아 짜잔. 아 안 했어요. 네. 자. 아. 너무 무서워. 자 2번입니다. 2번입니다.